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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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밤 10시 원호구의 우결 대장정 그 첫번째 데이트가 트위치에서 시작됩니다 과연 상대는 누굴까? 위험한 분이면 모모, 꼬등어 그치 모모랑 꼬등어 둘다 굉장히 위험한 방송 수위를 보여주는 스트리머들은 맞지 그렇지만 모모 꼬등어는 이 사람한테 비교와 잽이 되지 않아 참고로 이분 같은 경우는 중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참여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했다가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호우결의 첫번째 산재물... 아이고 첫번째 결혼의 상대가 될 수 있는 후보로서 또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오늘의 우결남 우리 원호구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잉 너 정말 신경쓸 때만 하고 온다는 그 조합 알렌시아가 구찌 콜라보 클러치와 루이비통 벨트 너 혹시 뭐 코트 본지 내가 몇 년 된 것 같지? 너 헌팅포츠한테 저기 술 먹으러 갈 때 이거 입던 거 아니야? 아니 아니야 아니야 편하게 입고 오는거지 뭐 호우서 왜 들고 온거야? 아 그냥 오는 길에 주웠어... 주웠어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아이잉 아이잉 민수형 아니지? 민수형 지금 뭐하지? 민수? 어 아 또 알리벨 증명해줘야되나? 자 알았어 알았어 어 민수형 나 방송중이야 너 지금 어디있니? 지유요 그치? 원호가 자기 오늘 우겨 상대가 너일 거 같다고 불안해해서 아니 그 어차피 거기 후보 지원한 사람들이 안 명이잖아 뭘 불안해 그치 그치 나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그 네즈코랑 참 잘 됐으면 좋겠다 그 그 끊어 끊어 네 어 아이 형님 집이 혹시 혜완이 형 집 아니죠? 아니 불안해 형이랑 하기 싫어 우겨? 보고싶으세요 혹시? 아이잉 오늘 내가 싫니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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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질 않 아 좋죠 그 네즈코보단 낫죠 아니 너 네즈코 싫어? 아니 좋아 네즈코 좋아하니까 저거 갖춘거 아니야 그치 네즈코 좋아해? 좋아해 완전 좋아하잖아 완전 빠잖아 그냥 끝내 어 그래 엘코를 해? 어어? 하하 아 이제 그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눈 감아봐 이제 원호고는 눈을 떠주세요 어? 아 예 아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우결 컨텐츠 진행하게 됐는데 이름이라도 조금 통성명이라도 한번 일단 먼저 나눠오면서 얘기를 한번 시작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어 저는 수연이라고 해요 수연? 아 예 저는 조 원 호 원호요? 네 맞습니다 라고 합니다 오빠라고 물어보단 말이죠 어 예 편하게 부세요 네 원호오빠 오우 자 분위기 아주 좋아요 자 지금 자 느낌이 어때요? 기분이 일단은 남자가 아닌 점에서 너무 감사하고요 화이페이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가볍게 그 게임 같은 거 진행하기 전에 혹시 그.. 그 물건 혹시 준비 부탁드렸던 거 같이 보셨나요? 잠깐만 네! 제가 오늘 각자에게 부탁했던 거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온 이유가 뭐죠? 아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좀 아끼는..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원호그 시기에서 가지고 온 것은 이제 레즈코 제가 되게 이 만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갖고 왔습니다 아 드리는.. 네 드리는 거 좀 힘들 것 같고 아 드리는 거 힘들 거 같고 아니 그런 말은 없었잖아 아니 보여드리는 거 아니야? 아 그건 맞는데 어 기왕이면 줄 수도 있고 아 줄 수도.. 예 줄 수도.. 줄 수도..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래도 갖고 왔습니다 아 자 자 진정하고 진정하고 그럼 이제 상대의 물건도 받아 봐야겠지 않겠어요? 잠시만요 네 자 오늘 눈 감아 눈 감아 어 응 자 눈 떠봐봐 이거야 어.. 제가 쓸 수 있나요? 아 같이 쓸 수 있죠 같이.. 그쵸 같이는 쓸 수 있는데 그.. 한번 꺼내서 들어와서 보여주겠어요? 사람들이 뭔지 몰라 하니까 내가 들어야 돼? 이.. 마이크를? 마이크를? 사사 마이크 오... 어.. 잠.. 죄송한데 손 좀 잡고 이제 본인의 직업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? 네 네네 좀 더워가지고 아 그래요? 아 네네네 이거 좀 많이.. 아잠 자잠 자잠 자 하핰핰핰 자 이제 아 네 저는 AV 배우구요 av 배우구요 av 배우구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MIB와 함께 또 찾아봤습니다 저번에 수아님과 함께 했지만 이번에는 또 수연님과 함께하는 네 수연입니다 함께하는 컨텐츠 자 그러면은 자 말도 해야지 얘기 들어야지 오우 네 치는거 좋아해요 아아아아아아 저도 네 좋아 나 좋아해 나도 나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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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살기 좋아해요 맥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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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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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살기 좋아해 맥살기 기 좋아해 삼성 Liberal 맥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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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맥살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? 배우라는 게 아니 아니 아니요 이게 방송이라고요 아무리 자아 진정 진정 자자 나쁜 생각하지 말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되게 순수한 컨텐츠 게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이거 너무 국룰이라서 이거를 자주 하나요? 아 그렇죠. 보통은 이제 간단한 컨텐츠로 두근두근한 컨텐츠로 하는데 아니 뭔가 특별한가요? 아니잖아요. 아 그쵸. 맛있죠. 맛있죠. 달달하고. 달달하고. 그렇죠. 틀린 말은 없어요. 자 그럼 간단히 빼빼로 게임부터 시작하면서 서로의 아이스 브레이킹타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먹어야지. 원호야.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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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아니 아니. 자. 원호야. 오늘의 챌린지야. 다음꺼 이것보다 짧아야 돼. 오케이? 자. 이렇게. 이렇게 통 3번까지 갈거에요 자 두번째! 제가 갈까요? 아니면 제가 가만히 있을까요? 같이 가요 같이 가요? 아 그럴까요? 그럼 자꾸 갈까요? 그래 그래 자꾸 해 이게 첫번째 빼빼로구요 이게 두번째 빼빼로인데 길이 차이가 납니다 아니 아니 이런게 아니라 자 마지막 빼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이기 만큼 그러면 원호가 다가가는걸로 하죠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아 요거 한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방금 잘했어 방금 잘했어 원호야 제가 가는걸로? 네 네 네 저 가만히 있을게요 형이 왜? 아니 아니 왜왜왜왜 왜왜왜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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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왜 괜찮아? 어? 괜찮은건가? 아 괜찮지 원래 이런거야 소개팅이? 어 너 소개도 안해봤구나 저 가만히 있을게 형이 책임져야돼? 어 그럼 가만히 있을게요 어 아니 진짜 웃기는 게 딱 물었잖아요 물었는데 협하자고 그걸 밀어내고 야 이거 최대한 짧게 해야 되니까 자 높이가 확실히 제일 짧아요 어 이거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볍게 평소에 뭐하고 지내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가 시간에 음 네 저는 이제 뭐 평소에 혼자 있는 거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혼자서 뭘 하게 되죠 자유 시간 무슨 시간이요 자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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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자유 시간 너 너 임마 네 자유 시간 네 좋아하죠 뭐 게임이라던가 낮잠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게임이에요 거의 다 게임 야구도 좋아해요 야구요 야구는 제가 볼 줄을 몰라서 좋아해 보려고 노력은 어 야구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하죠 어 어 야구의 어떤 부분을 좋아하시나요 사람들이 다 땀 흘리잖아요 음 땀 흘리는 것도 좋고 아 스포츠 스포츠를 좋아한다 스포츠 아 수연님은 혼자 있을 때 뭘 하세요 약간 좀 찾아보죠 나라볼로 그쵸 야구를 저는 근데 거의 그게 어비자 취미여서 저는 영화 드라마 애니 애니축은 잘 안 보는데 음 그쵸 야구 애니메이션이 적어 앤가 별로 없지 야구 애니메이션이 적고 그러면 애니메이션 말고 혼자서 있으실 때 취미생활이나 이런 거는 취미생활이 그 모은 모은다고요? 클립으로 이제 아 야구 동영상에 야구 영상에 그 액기스를 뾰숭 그리고 모아놔요 아 홀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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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은 아유 홀런 연습을 야구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냥 그냥 던져 던지면 그렇지 그렇지 원래 이렇게 쌓인 연습을 쌓인 연습을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어 어 그렇지 제가 준비한 콘텐츠들이 있는데 진행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잠깐 지금 잠깐 생각 좀 해 볼게요 쓰읍 하아 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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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잉